자, 이스나인 몬스트럼녹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아, 도르도르상. 오늘은 끝내야지, 아, 도르도르상. 아, 도른상. 아, 도르도르상도 맛있어 보이네. 도시락도 맛있어 보이네. 아, 배운상에rent돼. 아, 도르도래를 해야지. 아, 도르도르도래고, 시중에더라도 함께요. 아, 도르도래고. 아. 아, 들어간 관제와 같이 놀고. 아, 도르도래고. 아, 도르도래고. 네. 그는, 나는 둘이서 본物을感じ자고 본物을感じ자고 본物? 네. 나는, 나는, 하. 하... 그는, 지造학자실에 있어보는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이랑 한번 목소리 비교해봐 미묘하게 좀 다를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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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는 당신의 찾기 때문이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아... 생각해봅시다 아버지 그 순간 그 순간을 잃어버렸고 그 순간을 잃어버렸다 그 순간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으로 dick 당신을 잃어버렸다 넌 아니요 아니요 당신이 경쟁을 배기하기로 했다는 뜻 그리고 당신을 알려줬을 seva 다녔는데 당신은 어? 오가에리 가게가에나 나이 아마도 롯스 비타 다다이마 모드리마시타 아돌 아마모아 아마모아 이때 오가게 이렇게 오차카이 약속을 하다스 아마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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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이 오차카이 여유로운 아르바이 아마모아 로스 비타 그나 제가 찾은 내 마음이 아돌 하다스 정말 아 도른상 자, 아내모나와의 친밀도가 최대가 되었다. 아내모나의 서포트 스킬, 인형의 해안의 레벨이 맥스가 되었다. 그렇답니다. 또 타면 뭐 선물 이벤트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내모나의 서포트 스킬은 더 낮은 상태로를 빼냈다. 고레드, 칸세다. 아, 그래요? 몰랐네. 친밀도 현황. 아.. 귀찮다.. 막상 하려니까 겁나 귀찮네.. 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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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룡이 어딨어 여깄냐? 응 고마워 良かろう 良かろう 持っていく ねえこいつじゃな 持っていく アドルさん、今日もガンガン働き… 焦らさないでく… 今日もガンガン働きますよ! 腕の見せどころですね。 任せてください! もういつでもお待ちしてます! それじゃなー! アドルさん、何でも申し付けてくださいね! 任せ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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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待ちして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하다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이런. 꽃잎이 또 쩍있네. 꽃잎 11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음. 네. 마지막 집 탑니다. 여기 또 뒤에 숨겨진 곳이 있을 텐데 말이야. 꽃잎 1개만 더. 고무쌍자 두 개와. 후. 아야잉. 어디 상상도 못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내감이 드는데. 그 상상도 못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원래 어제 엔딩 보려고 했는데. 오늘로 미뤄졌으니까. 일단 뭐 그냥 하게요. 다.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시간은 많아. 님들 시간은 몰라도 내 시간은 많아. 다 그런 거지 뭐. 소원IA 2개월. 철깐 Может 해야 roast. 아이. 공격해야स ourисс 보물상자가 여기 있었다니 자 보물상자 한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개가 어디 있느냐 구역이 쓸데없이 넓어가지고 이런데 위엔 아니겠지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카치이 어디 숨겨진 곳일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면 왜 안보이는 것이니 어 근데 또 시점때문에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서 아니면 아예 숨겨진 그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숨겨진 방 어디 뭐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걸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데 중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구요 한게 어딨는가 아 안보여 머나먼 탐색 어어 잠깐 이쪽이구나 위쪽에 있네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후후 여기에 있고 여긴 꽃잎 하나 번화가 이 번화가 더 넓은 편이 아닌데 꽃잎을 하나 놓쳤단 말이야 내가 심지어 여긴 보이는데 웬만하면 서드아이 키면 꽃잎은 뭐지 어 저기 아 아 근데 여긴 궁방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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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단 따따따단 왜 안보이는거지 보나가 있는 마지막 한개가 웬만하면 보여야되는데 밑에 있나 찾았다 위치상으로 여기 어디여야되는데 이거구나 어 근데 여기에 있기는 또 좀 애매한데 뭐가 에이 에이 크로스 세이브 되요 전혀 그렇게 안생겼는데 소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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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대단한 게임이긴 해 방송용으로는 좀 애매하지만 저거는 좀 애매하겠는데 저거는 좀 애매하겠는데 何かあるぞ 어? 어... 가위바위바위보 수고... 수허! 다시! 은우의 부작 갑자기 던전이 나와버렸어 나는 그냥 꽃잎을 모으고 싶었던 것 뿐인데 꽃잎을 모으고 싶었던 것 뿐인데 흑서 돌 아 그래요 저는 정신없이 오늘 온 장비 세팅했더니 4시가 됐더라구요 네 사실 100% 세팅이 된건 아닌데 대충 했어 일단 빰빰 아 도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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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뭐 없어서 그래 없네 아니 난 꽃잎 먹으러 왔는데 진작 사실 이거보다 지금 세팅 이거 지금 세팅하는 것보다 지금 왜 이 장비를 산거 샀냐면은 업데이트 예정중에 좀 어 이 장비 업데이트 예정 플랜중에 좀 매력적인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미리 사둔건데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요 예전에 쓰던 것보다 비교해서 소소하네 이정도면 그래도 소소하네 acak 고지 뭐지 6 여기서 한번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거야 이러면은 이러면은 대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거야 꽃잎이요 10개, 9개 정도 남았습니다 뭐지? 여기 밑에선 보이는데 여기선 또 안 나오지 대체 어딨는 거야? 첨탑인가? 그런가? 그럴까나? 여기 다 모았고 그래 여기 꽃잎, 꽃잎 3개 공방가 저기 있네 짠짠짜잔 또 저 위 맨 위에 또 하나 있는 한 개 더 Just once 기공인 한개 곧 곧 refugee 고고 рем 봄 아우 빡치네 아우 빡친다 대체 어디로 나 어디있는겨 한개가 또 다시 한 번 더 아우 빡치네 아우 빡치네 아우 빡치네 아우 빡치네 그니라 아우 빡치네 아니 뭐 처음부터 공략을 봤으면은 순서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어차피 다 뒤져야 되잖아요 한두개 남았을 때는 참고해봤자 그래서 저기 있다 좋아좋았다 주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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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당 쪽 이쪽에서 하나 놓쳤단 말이야 이런건 뒤성당 중상에서 한번 봐줘야지 쉽게 생각보다 쉽게 찼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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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으로 어차피 못들어갖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원래 할생각이 없었는데 음 음 음 음 지금 그 장비로 하는거에요 바꾼거 어... 몰랐어? 그래 뭐 모르는게 정상이지 사실 어제랑 비교해보면 마이크톤 조금 바뀌었을거에요 조금 별 차이없는데 그런데 허르 흠 UT 흠 yer Maybe Y 위해 improvements Wat 아 meme 주인공이 구해줬습니다 herb 이제 감옥에서 갔을때 instance and 아 ainda 서 주인공이 구해줬습니다 감옥에서 갔을 때 모르면 모르는대로 제가 보면 돼요 별 차이 없으면 되는 거야 이쪽 맨 위에 있나 여긴 또 뮤지인데 뮤지로 넘어와버리는데 어디 쓸려나 아 아 아 빙빙 가로우 어어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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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서 어디 숨은겨 하흐흐 진짜 안보이네 여기있는 보물상자 하나랑 꽃잎 하나만 찾으면 다 찾는거 같은데 어 어 저기있다 저기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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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는 쪽있는데 으흐 아이씨 상자는 찾았는데 꽃잎은 또 저쪽에서 돌아가지고 날아야되나 유기鉄 이메 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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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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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메쥬야 아 따까라바코 따까라바코는 찾았는데 꽃잎 하나가 으으으 꽃잎 꽃잎아 꽃잎아 어딨니 그립다 꽃잎아 꽃잎아 흠 여긴 막혀있고 이쪽까지 넘어가버리면은 중앙구역이고 기훈구역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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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조스트 원 멘탈이 나가기보단 짜증나네 향기가 안보이니까 상승하고는 상승이 없애듯이 상승이 없애듯이 상승이 없애듯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옥 안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나와버리면 주간구역이고 지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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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얏 얏 얏 야 왜 없어 미쳐버리겠네 어차피 감옥안은 못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 바꾼 걸로 하는 거예요 별 차이 못 느끼겠죠? 못 느끼면 됐어 이게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거라서 별 차이만 못 느끼면 돼 아 아 예 예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나. 두 개 다 들어가 봤어. 없어. 그거는 다른 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죠. 네, 이식을. 대체 왜 없지? 대체 뭐가 문제지? 아, 꽃잎파다. 아, 꽃잎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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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코닛 파나가 나를 괴롭히네 여기 맨위는 어차피 못 올라가고 여기 맨위는 당연히 아닐거고 그러네 애초에 안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서드아이로 봐도 안보이는데 빅민간 더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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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제발 어딨는거야 왜 보이지 않는거야 그놈의 꽃잎 하나가 날 미치게 만드는구나 돌아와 버리겠다 Why? Tell me why? 어디로 가야죠? 던전 안에는 없잖아요 아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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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싱 이번편 메인 히로인이 없어요 어 맞아 독이죠 굳이 따지자면은 남녀 구분 가리지 않는다면 독이지 독이야말로 아돌의 진정한 트루러브잖아 어 잠깐잠깐잠깐 아닌가? 아니구나 아이씨 낙서네 괜히 설레잖아 22분 14초 22분 14초요 아이씨 어이씨 그리고 남은 그리고 일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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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빡친다 진짜 겁나 비열하게 숨어있었네요. 이야... 비열한 새끼들... 날... 날 두배로 실망하게 만드는군. 진짜 못찾았을거야 저거 안봤으면 영상... 세상에... 하... 거길 그렇게... 후... 팔꿈 똑바로 살아. 너희 팔꿈은 마디마다... 하... 하... 빠라바라밤밤밤밤밤... 빠바밤... 잘은 모르겠지만 다행이네... 에... 후... 고통에 비해서... 걷는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없구만이고... 하...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말자... 알았어? 알았어? 아돌은 바크스에게 마술용 트럼프를 선물했다. 잘하실 것 같아요. 흠흠... 노련한 지봉이라니... 아주 노련한 지봉... 파크스씨의... 은밀한... 지봉... 지봉... 너희가 선택한 숫자는... 이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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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그럼... 이 2개의 숫자를... 이 2개의 숫자를... 해주세요. 우와... 역시 파크스씨네요. 역시 파크스씨네요. 흠흠... 흠흠... 시간을 가ければ... 누구도 할 수 있겠네요. 파크스에 계신 후에... 기술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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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단체로... 응원하는 지방이... 오후... 20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